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조만간 입주할 새 관저의 리모델링을 수의 계약으로 따낸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보안상 중요한 공사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팩트체크 해보죠. 이지은 기자, 정말 그렇습니까? 네, 국가기관이 공사 계약을 맺을 경우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이 나라장터 사이트에 입찰 공고를 올리게 돼 있는 건데요. 다만 보안상 필요하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수의 계약 내용 자체를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안상의 이유라는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한 것 같은데 그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네, 해당 기관에서 각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번 건의 경우 대통령실은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실은 용산세 집무실 공사 등과 관련해 계약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죠. 그러다 이번 관저 공사 계약이 그나마 공개가 됐는데, 발주처가 경호처가 아닌 행안부로 돼 있고, 공사 지역도 세종시라고 잘못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보안의 기준이 고무줄 잣대다, 비공개 일감 몰아주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 정부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네, 청와대 내부 시설에 입찰 공고가 여러 건 있었고요. 또 퇴임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사저의 경비 시스템 입찰 공고를 공개해서 어떤 업체가 하는지 또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 경우에도 청와대 공사와 관련해 비공개로 계약을 맺은 게 몇 건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할지 말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들여다보려고 해도 경호처나 비서실에서 보안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거부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도 녹록지가 않고요. 그래서 보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수익 계약을 할 경우라도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고 만약 보안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뒤늦게 제출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처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물론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할 수 없는 공사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필요해 보이네요.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